젊은이들은 전쟁이 퇴미로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싸우고 싶어하지 하지만 아니야 전쟁터에는 혼돈과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 죽음의 악취밖에 없어 나는 평화를 원한다 이제 거리의 음악 소리, 장날의 바쁜 도시의 소리가 기억도 안 나 그런 소리들 대신에 전쟁의 소리 노르만족의 투석기에서 바위가 날아오는 새 싸움에 지친 이들이 술집에 모여넣는 엄숙한 이야기들 뿐이야 아버지는 검 한 자루와 자신의 오래된 갑옷을 들고 오셨다 받아라 200년 동안 우리 가문은 이 도시를 위해 일했지 하지만 오늘 넌 이곳을 떠나야 한다 나는 너무 늙어서 떠날 수 없지만 너만 살 수 있다면 죽어도 좋다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아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겠지 그러니 꼭 살아남아라 나우티쿠스 대장님 나우티쿠스 대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원 병력이 와서 포위를 깨부술 때까지만 노르만족의 공격을 막아내면 됩니다 노르만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행운의 여신은 대담한 자를 좋아하는 법입니다 그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때와 장소를 타격해야 합니다 저는 성병에 척 들어오는 노르만족을 막아내겠습니다 당신은 성병 너머에서 작전을 지휘하십시오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지하우핑에서 일어나오는 nen Im페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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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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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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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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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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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루만족이 또다시 공격합니다. 사령관님이 방어를 도울 수 있도록 병력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대장님! 이 대장간에서 노루만족의 무기 창고를 짓졌습니다. 이 대장이 우리 고속 무기를 공격합니다. 적투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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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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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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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